마지막 밤이라니. 온다 온다, 큰형님 오신다. 결혼식 갔다 왔어? 빨리 와, 빨리 와. 잘 갔다 왔어요. 힘들겠다, 멀리 갔다 왔나 봐. 신기했어요. 진짜 힘들다, 벌써 지쳤다. 안녕, 안녕. 하이. 혜진 언니한테 대화 시도 다시 해보는 것 같아. 해봐야지, 오늘. 아우, 치고 나간다. 파이팅. 마지막 한다. 우리 서로 응원해 주자. 어떻게 될까. 좋은 식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. 형, 어땠는지 말해줘. 뭐 했어요? 엄청 좋았지? 뭐 했어요? 내가 업고 다녔어. 타지를 타지 않고 내가 업고 다녔어. 민건 씨 표정 안 좋아요. 다빈 씨도 표정 안 좋습니다. 뭐 했어? 나 여기랑 이렇게 다 했어. 여기랑 안 했어. 아니였어? 아, 저기였어? 형님 뭐 했는데? 우리 한식 쿠킹. 한식 쿠킹? 만드는 거? 먹여주고. 먹었어? 만들어 먹었어. 아니, 먹여주진 않고. 각자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간복이. 간복이 이런 걸 했지. 이런 걸 했지. 먹여줬잖아. 선을, 선을 걷는 거지. 우리는 별 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. 선 걷는 거예요. 친구다. 아니요. 아니요.